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새신의 손을 내쉬고 오셨도다 우리를 인소하시고 생명을 주셨도다 그 사랑 승리하셨네 산대 소망을 다시 주셨네 심장아 나의 영광 그 사랑 내 생명 모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리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을 기도하시니 우리의 은혜로 살아가리 놀라운 소식 전하시니 생명을 주셨도다 그 사랑 승리하셨네 산대 소망을 다시 주셨네 심장아 나의 영광 그 사랑 내 생명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리 하나님의 세선을 위해 복생자를 주셨네 누구hovacies 그를 믿으며 용세를 얻어드리며 그 사람 승리하셨네 장래 소망을 다시 주셨네 신자다 나의 영광 그 사람 내 생명 그 사람 내 생명 할렐루야 감사합니다